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회가 아닐까요 사막을 찾는 여행객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집시 모습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죠 나마스테이 나마스테이 재밌겠다 옷 너무 예쁘다 우리를 위한 환영식으로만 보기엔 정말 아까운 공연이었죠 고단한 삶을 흥겨움으로 풀어내는 집시 이들의 독특한 음악에 아주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소박한 침대 하나면 잠자리 준비 끝 별이 지붕이 되고 이불이 돼줄 테니까요 생각보다 사막에 와서 고생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별이 보이면 진짜 좋겠다 그쵸 하늘에 별이 가득차게 She for the America 가방 낭